금병운습 여기는 김유정 이야기집 안에 있는 금병운습 부스 앞인데요. 금병운습이 뭐하던 곳인지 또 그때 당시에 김유정 선생님께서 금병운습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가 김유정은 1930년 짝사랑하던 여인 박록주에게서 사랑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또 어렵게 들어간 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 문과에 30년 4월 6일 날 들어갔다가 6월 24일에 제작당하던 그리고 서울에 사는 둘째 누님이 와서 시리에 빠져있는 김유정한테 너 왜 이렇게 맨날 모이니 너 학교도 제작당하고 뭐 또 사랑도 이러지 못했다 그러는데 너 집이 빨리 춘천 내려가 봐라 너 형이 서울집 다 팔아서 없애고 춘천에가 살면서 너 지금 재산을 다 없애고 있다. 아주 가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에 김유정이 자기 고향 마을에 내려옵니다. 1930년 바로 이 7월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학교가 없는 마을에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자기는 대학생 입장에서 왔거든요. 제작은 당했지만 그래서 학교가 없는 마을에 야학당을 열었어요. 그 야학당이 금병산따락에 있는 금병산따락에 있는 야학당이라고 해서 금병의숙 의숙이라는 것은 학교가 없는 마을에 마을에 독지가 뜻 있는 사람이 사제를 털어서 지은 간이 학교를 의숙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유정이 30년에 금병의숙을 열어서 아이들을 밤에 야학운동을 벌이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농촌 계몽운동을 벌인 아주 소중한 그 터가 지금 현재 마을 안쪽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김유정이 작가라는 사실을 넘어서 작가가 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운동에도 앞장섰다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의숙이라는 말은 당시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야학의 의숙이라고 그런 뜻이었군요. 학교 정식학교가 아니라 간이 학교를 지어서 지금의 금병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전신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그때 야학당을 질 때 앞동네에 있는 조그만 나무를 파다시면 이게 기념식수한 느티나무 지금 엄청 크죠. 지금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네. 남아있죠. 금병에서 나무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유정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내려와서 금병을 숙을 열면서 농촌계몽운동 야학활동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벌였던 농촌계몽운동이 작품과 직접 연결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순진하게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얘기를 전부 작품 속에 녹여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미정 작가가 30년대에 자기 고향마을에 내려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김미정 소설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김미정 소설 읽으면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